울? 우두머리? 우담족의 우두머리를 결국 죽이지 못했어? 그러면 우두머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보복이 온단 얘긴데? 왼자족도 많이 죽었대 이 언니는 근데 만족에선이 없다 우리 잘했잖아 언니 그래 우담족도 많이 죽었어 우리라는 자식 어? 그놈을 잡아야되네 근데 보복해오긴 할거야 반드시 보복해오긴 할겁니다 원래 이런데서 죽다가 자라나가면 더 보복해오지 뭐야 갑자기 원피스같은 분위기는 뭐야 이 원피스 원피스같은 분위기는 뭐야 순간 원피스 미짐 들었네 실종된 왼자족 버튼을 눌러 지도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실종된 왼자족은 마지막으로 표시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로스를 찾아 숙련된 왼자족을 새로운 마을로 데려오십시오 흠 흠 쯝 쯝 쯝 쯝 쯝 쯝 쯝 네 자세히 알려줍니다 어허 얘는 갈고리 발톱을 준다는데 이거 설마 입체기동이 있는건가 이것도 사기기능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전사 카루씨를 마을로 데려오십시오 카루씨는 강력한 제압 기술을 가르쳐주고 더 좋은 몽둥이와 겨울복을 줍니다 그래 맵이 약간 겨울같은 지역이 있더라고 결국 다 얻어야 돼 일단은 여기까지 가자 음식 및 체력 속도 증폭 요리법을 장금해제했습니다 어허 고기와 식물을 모아 요리법으로 요리를 만드십시오 요리 계속 세일라를 도와 장금해제한 새로운 요리법을 요리법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능력을 일시적으로 증폭시키십시오 볼까 어 무슨 야 무슨 소리야 깜짝이야 그래 집을 강화해서 가방 만드는게 가장 중요해 어 맞는 말이야 이거잖아 그치?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걸 해야돼 이거 지금 할 수 있다 바로 할 수 있어 야 바로 가자 타카르 동굴 이거 강화하면 끝 아니야? 일단은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어 지금 왜 지금 여기 타카르 왔냐? 일로 가서 벌침 폭탄 투척 가능 몽둥이 강화 야 이거 좋아 활강화해 야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된다 제일 중요한건데 이거 지금 필요한거야 신났어 신났어 점점 족장이 돼가고 있어 저 언니가 자 그 다음에 이걸 해야되는데 위가 오두막 레벨 1 워가 아 워가 오두막 이 오두막을 지우려면 제작자 워가를 데리고 오래 워가 나왔었냐? 얘를 먼저 지금 제일 먼저 데리고 와야되네 아 아 여기 다녀올걸 일로 이렇게 가는 수 밖에 없나? 어떻게 빠른 이동 할 데가 없나? 가고 안그래도 지금 동물로 군대 만들거야 동물로 군대 만들고 어 잠깐만 또 누굽니까? 누가 또 저를 필요합니까? 저런거 무조건 해야돼 난 정의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여기서 머리 썰거 머리 썰거 나쁜 자식들 완료 동물들이야? 동물들 아닌데? 머리 썰거 머리 썰거 머리 썰거 머리 썰거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화질이 현재 40프레임에 2000K로 방송이 되는데 유튜브에는 720p에 60프레임에 4000K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화질이 더 좋기 때문에 720p 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화질이라 느껴질겁니다 더 강화 렌더를 하기 때문에 한번 내 보세요 크롬으로 조많은 유튜브 보시면은 화질이 정말 어 이렇게까지 닿나? 이런 느낌 받으실겁니다 응 허아 허아 어 뭐 있다 허아 뭔소리야 뭔소리야 스탯? 스탯 아까 올리려다 그냥 안했어 어 올리자 그래 체력 한 칸 어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뭐 굳이 뭐 할거 없지 그치? 응 아까 보니까 음식 뭐 만들어 먹는 그런게 있다고 하던데 이건 잠깐만 빠른 치료 이거 가자 이거 어 세 칸 가고 속도 증폭 이런것도 있네 아 파란잎이 그거네 질주 더 빠르게 해주는거네 아 한 번씩 써야겠네 필요할 때마다 아 이 게임이 30프레임이라고 30프레임짜리를 다시 30프레임으로 찍는다 생각을 해봐 어떻게 생각해 금당 60프레임으로 녹화해야지 내일 한 번 들어와 봐 내 말 한 번 믿고 유튜브에 내일 한 번 봐봐 분명히 부드럽게 올라가니까 좀 믿어봐 어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와서 어 일단 들어와서 한 번 보세요 내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당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한글 공부는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진짜 큰일났네 응당을 모를 수가 있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만있어봐 야야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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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밥이 죽어 그렇지 그렇지 뭉개 그렇게 뭉개 오 개쎄 우리 점심밥이 개쎄 야 짐승 좀 잡아야겠다 이제 고기가 없다 어 짐승 잡아야겠어 이제 가방에 초록잎이 거의 찼다네 뭐야 뭐야 이 자식 뭐야 야야야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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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가자 올빼미 가자 올빼몬 두마리 세마리 세마리 세마리밖에 없나 세마리밖에 없다면 야 여기 보네 그렇지 그렇지 물어뜯다 물어뜯고 야 그래서 종료 간다 자 이렇게 모두 다 늑대한테 지금 집중이 될 때 가서 머리 털어주고 마지막으로 가서 마무리 조바문의 인생게임 바크라이 프라이머 완벽한 연기였다 전략가 오졌어 전략 오졌죠 전략 오졌어요 이건 부술 수 있나 이건 안돼 계십니까 템 좀 안 두셨나요 어 어 예정 오줌 점심밥아 우리 신밥이 여기서 오줌 넣으면 어떡해 아빠 여기 나가야 되는데 아니 왜 이래 이걸 뭐 너 지금 이 정도 체력인데 밥을 달라는 거야 너 지금 이거 고기 하나밖에 없는데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 미치겠다 아 잠깐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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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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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아 불 붙여 이거 좀 더 요구 아 이렇게 또 신작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별풍선 또 많이 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키스님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신작 살 때 또 많이 쓰도록 하겠고요 또 파크라이 후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더 재밌게 게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스트님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야 워가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가만있어봐라 일단 여기까지도 부수자 어 여기 오 잠깐만 동굴사자 이거 동굴사자도 되나 동굴사자도 길들일 수 있네 사냥난이도 어려움 길들이기 가능 이거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가고 가는 길에 동물들 좀 먹자 동물들 좀 먹으면서 미끼 좀 많이 만들고 가자 미끼랑 지금 아 이건 지금 못써 이건 지금 못쓰고 그래도 나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남자지 인생게임 조많은의 인생게임 파크라이 프라이머리입니다 저기 또 뭘 엄청 먹고있네 저거 어어어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야 저이 바로 나오면 어떻게 해 가만 있어봐 미끼가 없는데 제작제작 이거 제작하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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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점심밥이 죽어 바로 던져야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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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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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도망 도망가면 안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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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매우 안좋아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잠깐만 이거 아군인데? 조조조 고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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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기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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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고기 먹고 이럴때 어떻게든지 네모 누르라고 했던가 아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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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사자야 내 포켓몬이 되거라 오케이 으아악 짐승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됐어 우리 점심밥이 이르면 어떻게 된거야 바꿀 수 있는건가 아 아 아 그러네 아 오케이 한번 장점 봅시다 하얀 늑대가 힘이 2칸이고 속도 3칸에 자맹 3칸이고 동굴사자 아 동굴사자는 좁은 반경 안에 있는 동물에게 추적표시를 붙입니다 힘이 좀 더 세네 어 어 오케이 그래도 사자지 역시 그러면은 점.. 점심밥이었으니까 얘는 저.. 저녁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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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사자로 저녁사자로 아이구 우리 사자 한번 얼굴 좀 보자 우리 동굴사자 얼굴 아이구 우리 동굴사자 아이구 이뻐야 거의 고양이야 어 거의 거의 개냥이 다 됐어 주변에 잡상인들이 많네요 소리들이 많이 들려 죽고 싶지 않으면 댐비지마 자아 야 조져 가자 목다와 목다와 가자 동굴사자 가라 뭐야 이들 뭐야 죽고 싶어? 가라 동굴사자 아니야 동굴사자가 왜이렇게 몇 대 몇 치야 이게 동굴사자가 우리 동굴사자 다 할 수 있어 우리 우리 저녁밥이는 다 할 수 있어 그렇지